네! 쇼미더 이템을 송지아입니다!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! 짠! 팬더! 저 팬더 기타 테이블 저 되게 좋아하는데 팬더 기타 케이블 오리지널 시리즈이에요! 어... 다푸네 블루 모델인데 얘는 팬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나선형의 쉴딩 구조랑 단단한 내구성! 이게 되게 돋보이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! 그리고 니켈 플레이트 커넥터를 결합한 견고한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! 이게 팬더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죠! 딱 보면 아 이거 팬더 케이블이구나! 딱 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! 스튜디오하고 스테이지 어디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!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! 얘 지금 3미터가 와 있잖아요! 얘는 이제 10인치! 10피트 10인치 모델이고요! 음... 4.5미터 짜리도 있고 5.6미터 짜리도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! 네... 좋습니다!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우선 얘는요! 기분 좋은 가격으로 21,000원 되겠습니다! 네... 색깔도 지금 너무 잘 빠져가지고 팬더 오리지널 시리즈 인스트루먼트 다툰의 블루!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